먼저 공개합니다 요거구요 442 이게 밸런스도 써봤는데 밸런스 써봤는데 아무래도 댕꼬 수비같은 움직임을 보일거면 윙백야들이 압박하는 장면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볼터지 실수시 압박한 다음에 4 6으로 가져왔습니다 4 6 근데 이거를 좀 깊이를 좀 낮춰도 되요 근데 저는 저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하기 위해서 6 으로 놔 줬구요 그리고 공격 밸런스 5 4 이거는 박스 안쪽수는 4 인데 혹은 좀 조정해도 되요 6 위나 뭐 4 로 하지만 저는 기본형 기본형 5 4 이게 기본 전술이 기본이구요 여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중앙대기 중앙대기 다 걸어야 되요 양쪽에다 중앙대기 다 걸어야 되고 제가 여기 뒤로 침투도 써봤는데 제가 봤을때는 댕꼬는 어 혼합 혼합으로 해놓고 이제 개인 개인의 제 패드 자기가 컨트롤 하면서 침투 시키는 거에요 침투 시키는 것 중앙대기 걸어주고요 윙에는 수비가 다 무조건 걸어주고요 뒤침 페널티 박스 침투 두개만 걸어줍니다 요거 요거 안쪽으로 파워더기를 안해요 뒷침이랑 페널티 박스 침투 댕꼬 이게 제거 포메이션 자체가 덴마크 꼬맹이 그 친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전술을 그 덴마크 꼬맹이를 분석한 영상들이 많아요 그 영상들을 짜집게 하고 짜집게 한 거를 또 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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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갖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게 이 전술이에요 수비가 다 여기 윙 똑같이 수비가 다 뒤로 침투 페널티 박스 침투 걸고요 그리고 왼쪽 왼쪽 부패한테 균형 잡힐 공격 센터 커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기본으로 두고 센터 커버 건넣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에서 수비 포지션 대기 센터 커버 나머지 기본이구요 그리고 뭐 윙백 포함해서 수비들은 다 수비 포지션 대기 그리고 키퍼는 크로스 접근 대응 그리고 슈퍼 키퍼 이렇게 입니다 쉽죠 여기 여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헤비 터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헤비 터치 그리고 수비 전술 수비 전술은 이제 폭을 똑같이 이게 폭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폭이 5 로 했을 때부터 4 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폭 4 깊이 5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공을 지키는 전술이기 때문에 공격권으로 합니다 폭은 5 로 해놓고 이건 4 이거 뭐 더 줄여도 박스한 선수는 더 줄여도 돼요 그리고 스틴은 넓은 지역 뒤로 침투 수비 가다 뭐 이거 이거 넓은 지역을 하는 이유는 공을 더 잘 받게 이거 공을 이제 잘 지키는 전술이기 때문에 그걸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넓은 지역으로 걸어져 있는 거에요 뒤 침은 이제 한 번씩 침투 움직임 보이라고 걸은 거고 여기 윙은 이제 수비 가다 페레스파스 침투 딴 거 걸을 게 없죠 여기도 수비 가다 여기도 이제 수비 가다 이거 넓은 지역으로 건 이유는 스트로 똑같아요 그걸 좀 더 잘 받기 위해 그걸 좀 좀 더 잘 받기 위해 수비 가담 이라 넓은 지역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수입 포즈션 대기 센터 커버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입 포즈션 대기 센터 커버 로보도 당연히 수입 포즈션 대기 여기도 수입 포즈션 대기 그죠 키퍼는 당연히 크로스 접근대응 수입 포 키퍼 간단하죠 이 전술들로 27승 요번에 달성했죠 엘리트 1 전술을 좋습니다 나이스 헐 버튼 밀어나면 캠프나 헐 버튼 밀어나면 캠프나 아 까비 아 들어간 줄 알았어 붙어 아 아니 알리스 왜케 잘 막아 어떠기를 막냐 넌 막아라 아 저게 뭐야 나이스 이건 못 막지 나이스! 아 나의 강! 아 이걸 막아 오우 우겨나킬 오우 까불어 나이스 빅 찬스 아 아 까비 와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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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네 어떻게 막았냐 잘 못 막던데 사람은 오우 맞다 오우 아 너무 늦었다 나이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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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비 데었 아, 엘리트 워 아름답고요 좋습니다